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예리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9절 말씀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방금 읽은 구절은 민족과 백성의 암담한 현실을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있어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그 다음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주던 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거 참 힘든 겁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그 다음 여호와의 묵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현실이 참 무거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들이 말씀을 버렸다 참 힘든 현실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 도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말씀도 받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왕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엎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라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는 것보다 더 암담한 현실은 왕과 리더들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십시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멀리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가족 가운데 말씀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 민족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다른데 관심을 쓰지 않고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민족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 경기도 내 자신과 나의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의 교회가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된 것을 바라오며 안타까우는 마음보다 민족의 리더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떠난 것을 더 안타까우는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은 역사가 나와 가정과 민족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